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터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가 작고 사춘기가 늦게 오는 딸이 있다면 확인해 보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터너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서 두 개 있어야 할 X염색체가 하나만 있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터너 증후군의 가장 은한 특징은 키가 작고 사춘기 발달이 부족한 것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서만 발생하며 여아 2,500명 중 1명에서 발생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염색체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 X염색체는 두 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만 있으면 터너 증후군이 생깁니다. X염색체 하나가 완전히 결손되거나 부분적으로 결손이 있을 때 그리고 X염색체의 형태 이상이 있는 경우에 터너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모든 세포의 X염색체가 하나일 수 있고 일부 세포의 X염색체가 하나일 때 즉 섞임증이 있을 때도 터너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1938년에 미국 의사인 헨리 터너 박사가 처음으로 터너 증후군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1956년에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임이 밝혀졌고 3년 후인 1959년에 X염색체의 결손이 터너 증후군이 원인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얼마나 흔할까요? 얼룩마른 희귀 질환을 상징합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아 2,500명 중 1명에서 발생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터너 증후군 태아의 약 99%가 임신 초기에 유산됩니다. 터너 증후군의 원인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다양한 형태로 X염색체가 결손되어 생깁니다. 우리 몸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23개의 긴 DNA 가닥 염색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염색체는 쌍으로 존재하며 각각 부모에서 받은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염색체는 2개 즉 쌍으로 되어 있으므로 많은 유전자들은 2개가 있을 때 가장 잘 기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염색체 즉 XY염색체는 조금 다릅니다. 쌍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XY, 여성은 XX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X염색체는 매우 중요한 염색체로서 약 800개의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여성에서는 2개의 X염색체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X염색체는 불활성화됩니다. 터너 증후군 여성은 2개 있어야 할 X염색체가 하나만 있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상 여성에서도 하나의 X염색체가 비활성화되어서 하나의 X염색체만 기능하는데 X염색체가 하나인 터너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개의 X염색체 중에 하나가 비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핵심은 전체가 완전히 비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비활성화된 X염색체의 약 15%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X염색체에 있는 100개 이상의 유전자는 쌍으로 있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합니다. 또 비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X염색체의 일부분은 Y염색체에서도 발견됩니다. 비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X염색체의 일부분은 남성, 여성 모두에서 쌍으로 존재합니다. X염색체가 하나인 터너 증후군에서는 비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X염색체의 일부분이 하나만 있으므로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비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의 양측 말단에 있으며 Y염색체의 말단에도 존재합니다. S-헉스 유전자는 이 중에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S-헉스 유전자는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주로 성장과 뼈의 발달에 관련 있으며 이 유전자의 이상이 있으면 여러 질병들이 생기는데 키와 뼈의 발달에 관련된 질병을 유발합니다. 터너 증후군의 일부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S-헉스 유전자입니다. 단일 X염색체를 갖고 있는 터너 증후군 여성은 이 유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의 대표 증상이 단신인데 성인 평균 키가 143cm이며 그것은 부분적으로 S-헉스 유전자의 하나가 손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터너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대표 증상은 단신으로 성인 평균 키가 143cm입니다. 여러 기관의 이상이 발생합니다. 림프계의 기능 이상으로 신생아의 손과 발등 그리고 뒷목이 부어 있습니다. 목이 넓고 갈키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얼굴 모습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입천정이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팔이 이와 같이 꺾여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 여성의 문제 중에 하나는 대동맥 협착입니다. 이것은 심장에서 신체로 혈액을 운반하는 대동맥의 일부가 좁아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신체의 아랫부분으로 전달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동맥 판이 정상은 3개인데 2개인 대동맥 판이 흔히 발생합니다. 터너 증후군 환자가 이업성 대동맥 판을 가질 가능성은 정상 여성에 비해서 60배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업성 대동맥 판이 있을 때 염색체 검사를 해서 터너 증후군이 조기 진단되기도 합니다. 대동맥 협착, 이업성 대동맥 판 이외에 대동맥의 뇌피가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가 흔히 발생하며 약 절반이 30세 미만에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콩팥 기형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터너 증후군 여성은 난소 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임이며 매우 드물게 자발적인 월경이 있더라도 조기 폐경이 발생합니다. 터너 증후군 전체 여성의 2%만이 자연 임신을 하며 임신이 되어도 유산사산 기형아이 비율이 높습니다. 불임은 터너 증후군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터너 증후군의 거의 모든 환자에서 성선기능저하증이 나타나고 조기 난소 부전 및 이것으로 인해서 무월경과 불임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터너 증후군이 있는 여성은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난자와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또한 터너 증후군 여성에서는 당뇨병, 갑상선 이상 그리고 골다공증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정맥, 허혈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증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45X 핵형은 이러한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모자이크형 핵형은 여러 증상의 발현이 낫습니다. 또한 피부에 점이 많고 간 기능 이상도 흔합니다. 청각장애도 흔합니다. 터너 증후군이 진단입니다.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서 의심이 될 때 염색체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 엑스 염색체 하나가 완전히 결손되거나 부분적 결손이 있을 때 엑스 염색체의 형태 이상이 있는 경우에 터너 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일부 세포의 엑스 염색체가 하나일 때도 석김증 터너 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오늘은 터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서 엑스 염색체가 두 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만 있어서 발생합니다. 터너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터너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정이었습니다. 임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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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